마을 동안 푹신 오승환 선수 오늘 6회 말 팀이 이고 있는 상황에 등판했습니다 충분히 쉬워서 그런가요 공에 힘이 넘칩니다 돌직구로 첫 타자 3재로 처리하네요 그리고 다음 타자는요 겨우 공을 맞췄지만 내야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땅볼로 이렇게 아웃됩니다 코칭 스탭도 만족스러운 모습이죠 세 번째 타자 역시 땅볼인데요 오승환 선수가 1루 베이스를 직접 밟으면서 처리합니다 공 10개로 이닝을 지어버린 오승환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7회 말에도 오승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첫 상대는요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강타자죠 바로 마이크 트라우스인데요 두배 맞대결 정말 기대되는데요 결과는요 이렇게 치어낭 승부 끝에 3진으로 오승환 선수가 잡아냅니다 막판에 보세요 이렇게 공 떠오르는 거 보셨어요? 어떻게 이런 공을 던지죠? 정말 굉장합니다 이후에 1루의 주자가 나가 있는 상황 병사를 유도하는데요 2루 아웃 아슬아슬했지만 1루도 아웃 이렇게 이닝을 끝냅니다 아니요 아니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공이 약간 높게 떠오르면서 1루수 발이 떴습니다 세이프로 굉장히 번복되네요 그래요 아쉽긴 하지만 흔들릴 돌부처가 아니죠 2루수 방면으로 이렇게 뜬 공으로 타자를 처리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도 무실점으로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오승환 선수 현지에서도 칭찬이 정말 자자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? 이 분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수익환 오 오는 오후의 하이 레버드 시투에이션 타입 피처를 사용하지 않도록 다른 분은 사용하지 않도록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수익환 오는 오후의 스윙을 아, 최고의 마무리 투수까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네요. 자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메이저리그를 접수하기 시작한 끝판왕 오승환. 다섯 번째 홀드와 팀 승리까지 챙겼습니다. 팀에서 정말 예뻐할 수밖에 없겠어요. 그렇습니다. 오승환 선수 앞으로도.